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날인을 누가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냐 그 문제를 여러분하고 오늘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인쇄 날인을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걸 다 깔아뭉개고 인쇄 날인을 고집하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고립하는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 투표용지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프린트하는 이런 것을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도 생각하더라도 인쇄면 인쇄고 날인이면 날인지 인쇄 날인이 어디 있냐 도장을 인쇄하는 놈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걸 계속 고집하지 않습니까 고집하는데 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섭지 않습니까 선거의 효율성을 제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인쇄 날인을 하게 되면 투표용지를 제3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원한 만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 방지하라고 여러분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는 건데 그걸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고 나서 선관위가 지금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러분들 내부 규칙을 바꾼 다음에 대부분의 판례를 얻어 가지고 여러분 그걸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이 정도면 좀 물러설 때도 됐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여러분들 선관위의 여러분들 고위직들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한판 승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사건입니다 누가 버티기를 하고 있냐 선거관리위원은 상당히 동질적인 집단입니다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요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벌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학사는 거의 공개를 안 합니다 대부분이 김세한 씨 조혜주 씨 박찬 씨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진 씨는 정남대 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공개했지만 조혜주나 김세한 씨는 공개를 안 하죠 방송통신대학 출신들도 많고 제가 방송통신대학을 폐마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칭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행정고시를 통과해 가지고 된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대부분이 하위직급부터 출발해 가지고 잔뼈가 굵어서 사무총장이 장관급이니까 사무차장은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직제도를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의 직제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있고 대법관들이 맡으니까 지금은 노태학 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여러분들 사무처가 일을 다 하는데 위원장은 다 여러분 얼굴마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실물을 별로 모를 겁니다 실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의 사회이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사무총장이 있는 겁니다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 씨가 있는 겁니다 판사로서 훌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기필마로 뛰어든 겁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마담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혼자 들어가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조직의 여러분들 잔뼈가 굵은 노예한 여러분들 그런 관리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그것도 판사가 그런 조직의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관위의 사무총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 이런 만들어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허수압이다 얼불마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선관위의 가장 실무적인 살림은 누가 이름하고 있느냐 사무차장입니다 이 사무차장은 대부분 선거국장을 거치고 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선거정책실장을 거쳐 가지고 중앙선거관리를 보니까 대부분 서열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다음에 사무차장을 거친 다음에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뭐죠 이 라인이 다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차장이 되는 사람은 대부분 기획조정실장이나 국장이나 또 지역선관위의 여러분들 선관위의 여러분 가정 고위직을 지내거나 선거정책실장을 지내거나 그렇게 돼 조직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음에 누가 사무차장이 되고 다음에 누가 이변이 없으면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 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김용민 씨가 뭐 사법시험을 오르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아무 힘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밑에 사람들이 만들어 그리고 힘이 없는 또 중요한 이유는 실물을 별로 잘 모를 겁니다 어떻게 알겠으면 30년 40년처럼 해온 사람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름 여러분들 이 강행하는 세력들은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그 다음 선거1국장 선거2국장 등 수뇌부일 겁니다 잔뼈가 30년 여러분들 20년 30년 굵은 선관위만 이런 머문 그 사람들이 뭐죠 마지막까지 뭘 쥐고 있는 거 아니까 여당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포기 안 하는 겁니다 날인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입니다 공적기관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뻗디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무슨 국정원 감사를 거부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이는 사무차장이 누구냐 다 나와 있네요 사무차장이 허철훈 씨라는 분이네요 차관급이고 타이보시죠 요직을 선거정책실장을 거치고 기획조정실장을 모두 다 사무차장이 될 때는 여러분들 이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을 거친 다음에 사무차장이 되는 겁니다 이 양반이 결국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이 그래서 더 보니까 1965년생이네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를 나왔으니까 대학원 행정학과를 나왔으니까 학부는 어디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차에서 가장 특별한 일은 세칭 이학의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학처럼 학부를 논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행정고시 출신들도 아주 드물어요 이분도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기획국장 감사관 2021년 기획조정실장 강원영을 1965년 때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졸업 석사만 나오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기획재정부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학부 어디 석사 어디 박사 어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학사를 공개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양반이 가장 지금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여기에 김하철훈 허철훈 허철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장 총대를 메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찾아보니까 허철훈 사무차장 이에 조규영 기획실장 이 사람이 가장 고위직인 거죠 신강우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선거 1국장 황윤선 선거 2국장 이렇게 쫙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해서 투표소에서 투표 발급되는 투표용지가 정보임을 입증하는 그 절차를 받아들이라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중심에 바로 사무차장과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게 가장 톱이 허철훈 사무차장입니다 이분이 아마 지금 총대를 메고 사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조 투표지 제조의 핵심적인 수단이자 도구로 의심받는 인쇄 날인 인쇄문 인쇄문 날인이면 날인 이제 어떻게 인쇄 날인이냐 이야기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살라 이런 별일을 다 보는 것이 살다가 살다가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업순여긴 경우는 처음입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나 이 선관이 문제를 우리가 보는데 조직이 선거가 간단하니까 조직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선거가 간단하니까 조작도 어마어마히 간단한 거죠 선거 사기도 간단하고 선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봐야 선거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양반들 가장 의심을 받았던 이런 것을 여러분들 공허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써 가지고 뭡니까 일장기 투표주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백이 있는 투표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배추잎 투표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뭡니까 세금 써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유명인들 동원해 가지고 투표지 위조도 없습니다 투표지 바꾸치기도 없습니다 사전투표하면 절대 바꾸치기 안 됩니다 이렇게 중앙선관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이걸 다 세금 들여 가지고 이런 거짓말들을 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용빈 사무총장은 그냥 밑에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여러분들 완악한 조직에 대통령이 판사 출신을 여러분들 밀어넣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책입니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통령계에서는 여러분들 선거 부정에 대한 입을 2년 동안 다물었을 뿐만 아니고 선관위를 제대로 계획하는 데 가장 무능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선거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겁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문제가 여기에 한동훈 씨가 총대를 메고 나섰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 앞으로 대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이렇게 그냥 한 판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유인 말씀께서 판사가 아니고 선거 범죄 검사를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사가 만사라고 검사 출신이라면 뭡니까 그 범죄 문제를 때려 부실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맨날 판결만한 판사를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